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가요 베스트 50의 이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9월 둘째 주 MBC 인기가요 베스트 50. 네. 오늘 DJ DOC가 노래할 때요. 우리 진유션 두 분이 아주 멋진 춤을 그리고 임창정 씨가 재미있는 촬영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난 8월에 까메오 파라디스라는 부제로 특집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도 그 성원의 힘이 벗어 까메오 파라디스 2부를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한강의 특집 인기가요 베스트 50은요. 앞으로 70분간 생방송이 됩니다. 부제는 까메오를 찾아랍니다. 자. 5친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요. 까메오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 1위 후보곡 3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J DOC의 DOC와 춤을 김경호 씨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유승준 씨의 가위 이상 3곡이 올라왔네요. 네. 김경호 씨가 아주 빠른 상승세로 올라오시더니 오늘은 1위 후보곡이 되셨어요. 네. 김경호 씨는 추석을 앞두고 어느 분이 1위를 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요. 아까부터 우리 DJ DOC분들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요. 크로징까지 같이 못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죄송하고요. 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오늘 한가위 특집인 만큼요. 아주 푸짐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까메오 분들을 엽서에 적어서 모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8미리 캠프 코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상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7일을 차지한 진노샤메의 나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상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7일을 차지한 진노샤메의 노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